네 다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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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으세요 3 6개 합시다 자 오늘 뭐 하나요 오늘 달려가서는 예능 퀴즈입니다. 퀴즈요? 예능 퀴즈요. 마지막에 5천 점 주실거죠? 아니요. 5천 점 주실거죠? 아, 맞지? 마지막 라운드 진짜 아니야. 그냥 나는 쉬다가 마지막 라운드만 들어가려고. 자고 있으면 되겠다. 팀전이구나. 팀전입니다. 지금 보니까 팀이 딱 나뉘어 있네. 팀전field를 률 오징어를 ради 도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rison Eck Excuse me 조선에 오징어에 3-2 포장 포장 제가 봤을때 한우와인 몰빵으로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치열하긴 해요 팀 그냥 이렇게 앉은 대로 하면 안되요? 아니요 앉은 대로 해도 되지 사실 이 게임은 RM을 누가 가져가냐?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삼시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넌센스 이런 게 많아요. 넌센스면 이제 진영을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 진영과 RM을 누가 가져가냐?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저랑 RM이랑 붙어봐요. 그럼 그거대로 또 란도 할 거예요. 아니 아니 어쨌든 이거는 야 이대로 하자. 이대로 하자. 그래 이대로 하자. 지금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아. 아니 둘인 진, 남준 다 가져 놓고 아니 둘인 진, 남준 다 가져 놓고 야 넌 나래가 좋아. 잠깐 나도 나도 원하거든요. 아 왜요? 아니 이쪽 원하거든요. 한 머리에요? 우리 지민이도. 나 뭡니다? 아 그쪽은 그쪽은 팀워크가 좋잖아요. 오케이. 나 봐봐요.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찬성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퀴즈니까 퀴즈 도를 정해야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우리 우리 친구가 일곱 글자랑 맞춰볼래. 일곱 글자. 아니야 아니야. 너무 길어서 시끄러워서. 아니 근데 좀 어려운데 재밌을 거 같아. 긴 걸로 해야 재밌을 거 같아. 나는 일곱 글자도. 네 뭐 할까요? 제이홉 잘났다 얍 어때? 제이홉 잘났다고? 들어와야지. 제이홉 잘났다 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지민이란 이름이 은근히 쉬워 외치면. 제이홉 잘났다 와 잘났다 찐. 같이. 제이홉 잘났다 찐. 제이홉 잘났다 찐입니다 우리는. 발음이 좋아. 제이홉 잘났다 찐. 저희 팀은. 뭐예요? 한우세트 와인팀입니다. 한우세트 와인팀. 오케이. 한우세트 와인팀. 하나 둘 셋 화이팅? 한우세트 와인팀. 어려운데 있어? 괜찮아요. 제이홉 잘났다 찐 괜찮은데? 제이홉 잘났다 찐. 제이홉 잘났다 찐. 자 이쪽은요? 저희는. 저희 하나 둘 셋 화이팅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저희는. 심플합니다. 센스 기대할게요. 요즘 장면 뭐 이런 센스가. 아냐 아냐 아냐. 그런 거 안 하고 저희는 이제. 이제 점수 대결은 저는 좀 진지하게 하기로 했어요. 지민이와 정국이 하겠습니다. 지민이와.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는 아니에요?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지민이가 앞에 오는 게 좀 별로예요. 나는 임자함이네. 장류에서 갈 때. 그러니까 뭐. 다. 나와요 다. 네. 네. 티비로 외치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제이홉 잘난다 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난 나만 웃기려고 해봤는데. 맞죠. 사실 이제 이럴 경우에. 다시 팀을 뽑을까요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지민이와 정국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이돌 같다. 좀 아이돌 같네. 저는 오늘 느낌 좋습니다. 시작부터. 자 이번 문제는. 한 개 다. 5점짜리 문제입니다. 아 이건 그냥. 하지 말라는 건데. 990점인데요. 한 세트가. 곱하기가 있잖아요. 아 곱하기가 있다고요? 음식 걸어가지고 맞추면 두 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삼 택을 하나 걸고 하면. 130에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점수는 상관없어. 저건 상관없고. 10점짜리면. 상품 걸고 하면 20점이고. 아. 5점짜리 수점 맞죠? 괜찮을까 이 남자. 아 제이홉 잘랐다 찐. 자 첫 번째. 넌센스 퀴증. 이겼다. 넌센스.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넌센스 퀴증.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또.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또. 아니 못해. 제이홉 잘랐다 찐. 부담 주지 마. 팀장 외치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소 소. 서울로 가는 소요? 누구야? 처음부터 어려운데 너무. 출세 소? 상경 소? 뭐야? 어디서 어디서? 서울로 가는 소. 서울로 가는 소. 서울로 가는 소. 문제의 답이 있어. 서. 서. 반응 센터 파이팅. 서가 소. 땡. 아 설마. 완전 땡이겠지. 그러니까 해봤어. 소가. 소가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는 것? 네? 소가 서울로 가는 것. 아. 하나 있어요 파이팅. 소설가. 켜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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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일이에요. 와. 창의로 미쳤어. 넌 센터 파이팅. 서울로 가. 서울로 가. 서울로 가. 와. 이건 좀 인정이다. 대화. 자.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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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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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야. 정선. 침대를 밀고 돌리면. 어학. 능력이 있어야지 마칠 수 있는. 야 영원해. 어. 배드민턴. 아니. 힘이랑 안으셨어요. 힘이랑 안으셨어요. 하나 주세요 파이팅. 배드민턴. 와. 잘한다. 아. 비 뭐야. 오. 와. 비 뭐야. 태용이 형이 여기 한 거야? 메인. 제이홉. 오. 대박이다. 그거를 아. 이 넥크림판을 못 쓰여야지. 나는 또 고개를 숙여. 배드민턴. 진짜 배달의 믹종. 할라다. 저는. 저희는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야. 에이스를 수 있는.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우리 분발해야 되는. 응. 백두국의 가장 많이 나갈 때는? 먹고 일어나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일어난 것보다 자기 전이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진짜 이런 거 어렵다. 넌센스가 진짜 어려워졌다. 젠투민턴에다가 손을 가와. 트레스가 달라지네.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 전화 찬스는? 전화 찬스 모든 팀당 세 번씩. 전화 찬스예요. 전화 찬스가 있구나, 진짜로. 누구한테 전화할 건데? 사실 넌센스를 전화할 때가 없어.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정말 핸드폰으로 검색 금지입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몇 글자예요? 아, 너무 어려워. 세 글자. 세 글자? 여러분들이 정국 씨한테 이걸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근육돼지 이런 거요? 정국 씨가 이것을 할 때. 지민이야, 정국이? 먹을 때? 에이, 그게 왜 이렇게 단순하겠냐. 단순할 수도 있잖아. 근데 되게 정답이 유사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뭐 했는데? 먹을 때. 먹을 때? 헬스장. 틴튼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웨이트 할 때. 웨이트가 뭘로 되어 있지? 웨이트가 뭘로 되어 있지? 지민. 지민이와 정국이 철들 때. 정답. 나도 생각은 했는데. 근데 왜 몸무게가 제일 많아. 진짜 어떻게. 아, 철들 때 많이 나간다고. 철들 때 좋았어. 우리 형도 믿을 만하지? 어, 좋다, 좋다. 할 줄. 할 줄.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 미안하다. 진이 형한테. 아냐, 아냐, 아냐. 자, 오케이. 꽃 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목포? 여러분이 가봤던 도시입니다. 여수? 월드 클래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파이팅. 파리? 왜 파리죠? 파리가 날리면 안 좋으니까. 꽃 가게잖아요. 어. 비슷한 흥이긴 하죠. 그런 느낌이구나. 뭐 그러겠지. 꽃이 어떨 때 제일 슬프죠? 시들 때.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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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다. 아니야, 잘했어. 안 돼. 야, 태형이 정답도 떠먹여주네. 아니, 여유가 있다는 거지. 고맙네, 되게 많이 슬프다. 와, 얘 근데 잘한다. 야, 진짜 잘해. 너무 슬프다. 야, 이거 지금 꼴찌야. 진짜? 큰일 났다. 거져먹기 좋다. 이걸 놀아야겠다, 이제. 다음 문제. 바람이 귀엽게 부는. 제이홉 잘랐다 찐. 분다. 아, 이거. 와, 이거 형이 아는 거네. 와, 이거 형이 아는 거네. 나 팀 이름이 헷갈려. 다른 게 아니라. 호랑이가 차에 태워주면서 하는 말은? 제이홉 잘랐다 찐. 다이고. 야, 좋아, 좋아.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와. 와. 팀 이름이 헷갈려. 잘 못 만들어서 팀 이름이. 알아듣으면 나도. 야, 여기다 뭐 써 놓으면 안 되냐? 팀 이름이. 아, 예. 제가 외칠게요. 자, 갑니다. 런센스의 마지막입니다. 남 동생의 안 된 말은? 우리 동생. 제이홉 잘랐다 찐. 제이홉 잘랐다 찐. 내 동생. 아, 제이홉 잘랐다 찐. iba 77iew cries. 제이홉 장랄. 여동생? 제이오 찬성사! 제이오 찬성사 파이팅! 제이오 찬성사 파이팅! 형 아닌가? 북서생 네 하나님세 파이팅! 북서사 북서사 뭐야 서사가 더 뭐야? 생사 야 문제에 좀 정확하게 반대말이야 북서사 맞잖아요 생사까지 갔어 생사까지 진짜 리얼 반대네 남 동생 우리가 서로 남이죠? 남이긴 하죠 우리가 지민아 정국이 지민아 정국이 지민아 정국이 나동생? 지민아 정국이 지민아 정국이 친동생? 정답! 아 남동생? 친동생 우리가 남이가 동생을 친동생이라는 말을 잘 안쓰잖아 그치 그치 친동생이라는 말을 안쓰나? 잘 안쓰는데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못해 하긴 가짜동생도 아닌데 그죠? 어디서 자녀친구가 삐삐 용어 퀴즈입니다 삐삐요? 퀴즈가 뭐야 삐삐 여러분 아시죠? 내가 들고 삐삐 아 이거 삐삐요? 옛날에 그 삐삐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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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사 인사 출고 가가 삐삐샵 현지 잔 só 참고lijk 참고해 뱃 raid kah 새로 picking complexity gameplay 바로 다음 무대에 갑니다. 구운 구운. 요거는 생긴 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이홉 파이팅 진. 제이홉 잘랐다 진. 뭐라고요? 백가방 메고 와.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형 누워서 그냥 자고 싶다. 땡. 누워있는 모양 아니야? 저기 어디가 누워있어? 제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디 누워있어? 지민혜 정국이. 지민혜 정국이. 놀란 이모티콘 아니에요? 전혀 안 누워. 옆에 느낌표 같지 않아요?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이거 베개에 등지고 자는 거야? 지민혜 정국이. 피곤해. 아닙니다. 누가 알파벳 뭐라는 게 있잖아? Q. 가자 가자. 고고. 오케이. 뭐라고? 고고. 고고. 야 제이홉. 귀엽귀엽이야. 야 제이홉. 드디어 맞췄구나. 하긴. 하긴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적으로 구워서 자고 싶다를 표현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야 이거 하나 맞췄다고 막 진짜. 고고 뭐 빨리 이런 거지 뭐. 이거는 방향과 모양 문제입니다. 이진법이다. 어?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다. 방향과 모양 문제? 바보가 된 기분이냐. 바보가 된 기분이냐. 뭔데? 지민혜 정국이. 지민혜 정국이. 지민혜 정국이. 횡단보도. 나도 저 생각해. 아냐 아냐 아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게 뭐고? 아! 파란색 파이팅.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승 맞습니다. 파란색 파이팅. 흰. 흰. 뭐가 흰이야? 흰. 흰. 저게 흰이야.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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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왜 흰이야 이게? 이게 히읗. 흰 흰 흰 흰 흰. 아니 이런 짧은 단어들로 대화를 해 나갔다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도 삐삐 하고 싶어. 우리 삐삐 할래 이제? 아 야 981 981. 네 맨날 보내면 되겠다 이제. 구긍 구긍. 구긍 구긍. 구긍 구긍. 구긍 구긍. 구긍. 야 너무 어렵다. 앞에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갖고 가. 와 이렇게 최종 스코어 같다. 제일 먼저 달성한 사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가져간 사람은 점수 다시 리셋인 거죠?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두 배 가능하잖아. 배팅. 확실할 때만 풀 배팅 하면 돼. 아 오케이. 팀명을 외치시고. 걸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두 배. 답 말하고 걸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아 오케이. 걸겠습니다 하고 답 말하기. 아 흥분하지 마세요. 맞아요? 재효. 110120. 흰. 재효. 982. 982. 흰 너무 귀엽다. 뭐예요 이것도 그거예요? 977. 977. 지민재 전국이. 지민재 전국이. 992. 정답. 와. 정답. 와. 왜 저리야 저게. 왜 저리야 저게. 992. 992. 왜 저리야? 77이 발음이 비슷해서. 992. 992. 992. 992. 992. 992. 992. 992. 그렇게 하면 무슨 단어도 다 되겠다. 아니 근데 992. 왜 저를 보내는 거야? 삐삐루. 설명 필요하다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야? 아 할 얘기가 많다. 만나서 하자. 대박이네. 귀엽다. 야 이걸로 나중에 진짜 문장 하나 쓸 수 있겠다 야. 문장 문장 갑니다. 이육이육. 아잇. 재효. 아잇. 뭐야. 이유를. 이육.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유를 대박. 땡. 어? 어이 흡사하게 바로. 이육이육. 하나 둘 셋 화이팅. 걸겠습니다. 걸겠습니다. 유유. 아. 야. 뺏겨요 뺏겨요 뺏겨요. 아. 야. 뺏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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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겨요. 자 뺏긴다. 바답이죠. 미안하다. 유유 아니에요? 유유. 유유 아닙니다. 이거를 빠르게 읽고. 유유. 하나 둘 셋 화이팅. 경찰차 똑같이.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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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연락하냐고.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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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효 잘해놨지? 비행기 이유. 맞나? 비행기 이륙. 맞나? 비행기 이륙. 이륙. 정답. 와. 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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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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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분. 다음 분은. 스피트 스피트 스피트. 정답. 정인영 국이. 사랑해. 정인영 국이. 정답. 이건 없었다. 정국이가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1번이 뭐죠? 그거를 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자. 랑자. 나 획수해. 저 노래 있잖아. 저 노래. 하루에 레반사.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부르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비밀번호 486. 친구들 가면 꼭 한 번씩 부르는 노래. 가겠습니다. 오세요. 어? 제이 엿 달랐다 진. 아 뭔데요? 볼링장 갈 때 이런 거를 뭐 할 수도 있고요. 볼링장이요? 뭔가 오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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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댓말은 아닌 거 같지 않아요? 오구영. 정국이 오구영. 오구영. 정국이 오구영. 제이 엿 잘랐다 진. 제이 엿 잘랐다 진. 조심히 오구영. 하십니다. 아나운서 파이팅. 아나운서 파이팅. 공구리. 들고 오구영. 공구리. 내가 그 생각은. 볼링장 할 때. 볼링장 가서 공을 어떻게 하죠? 아 지민이와 정국이 공구에 오라고요. 제이 엿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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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구리. 고. 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가 더 가까워요? 합패. 우리 점수 두 배. 두 배 봅시다 형님. 아 그러면 볼링을 많이 쳤나 보다 옛날에. 굉장히 난이도 하나입니다. 자. 10288. 10288. 10. 10. 10288. 어떻게 하죠? 10. 제이 엿 잘랐다.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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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펄펄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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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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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되게 낭만적이다.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1288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약사들고 가는 거야. 아. 아. 엿. 야. 9881. 9882이라고. 10288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9000권입니다. 9000. 이건 모양입니다. 아. 아. 어. 아 정말 뭐야 저게 자연스럽게 꺾게 된다 자연스럽게 6, 6, 1, 6, 1, 7 6이 알파맨 뭐랑 비슷하죠? 두 문자 B 1은 뭐랑 비슷하죠? L 하나수 파이팅 하나수 파이팅 삐삐쳐 아 삐삐쳐 전혀 모르겠네 삐삐쳐 와 대박이다 삐삐쳐 와 7은 진짜 다양하네 대박이다 7은 거의 치읏이네 그냥 치읏이야 그러네 자 가겠습니다 백 지금 잘랐지? 지금 잘랐지? 돌아와 백 정답 돌아와 백 정답 우와 뭐야 뭐야 야 야 아 백 백 백 글꺼우네 이거 컴백 컴백 아 백이 그거구나 아빠 나 백점 맞았어가 아니구나 나도 백점 맞았다는 줄 알아 나도 백점 맞았다는 줄 알아 다음 주에 살아봅니다 1200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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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파이팅 12시 12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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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협 잘랐다치 재협 잘랐다치 재협 잘랐다치 네 12시에 봐 네 아 지민이와 정국이 일이 없다 아 굉장히 흡사했어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일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일이 있다 재협 잘랐다치 지민이랑 정국이 재협 잘랐다치 먼저 확인했는데 일이 일이 빵빵 일이 많아 일이 빵빵 일이 빵빵 종료 네 일이 빵빵 이 일이 빵빵 재협 힌트 많이 줬으니까 하필 추워? 추워? 여기가 추워 자, 앞으로 어, 벌써? 형, 우리는 진짜 안 와. 우리는 진짜 안 와. 아, 너무 추워. 이제 형 확신 참여를 해. 얻어내자. 오, 뭐야? 하나는 파이팅! 하나는 파이팅! 일상으로 이사 가. 네?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이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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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차라던 팀. 일을 365일 24시간 한다는. 굉장히 비슷해. 하나 팀.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컴온! 내가 몰랐다. 내가 생각하면. 형이 사랑을 알아? 내가 생각하면. 형이 사랑을 알아? 아, 서로. 사랑은 몰라도 앞으로는 알지. 아, 아까워. 1년 365일.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24시간 사랑해. 야, 이거 되게 낭만적이다. 아니, 여러분. 1365244. 1365244. 1365244. 오, 멋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비 내린다? 비가. 이건 뭔가를 추가해야 돼요. 어? 뭘 추가해요? 제이홉, 제이홉 잘랐다 째. 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네, 여기로 갈았어요. 거실 거예요? 아니요, 안 걸어요.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자, 정답. 일일이 삐삐. 지민이와 정국이 사랑해. 사랑해. 지민이와 정국이. 사랑해. 왜? 왜? 옆으로 앉아 끊으면 사랑해. 그게 왜 사랑해요? 뭐가 사랑해요? 아니, 내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가? 와. 대박이다. 아. 아니, 진짜. 야, 시기하러. 아니, 얘 아트를 하고 있어, 삐삐로. 다음 문제 갑니다. 이거 스피드하게 맞춰줍니다. 제이홉 잘랐다 째. 아, 지민이와 정국이. 제이홉 잘랐다 째. 아. 영원히 사랑해. 치겠다, 왕. 아. 걸기. 아, 걸기 걸. 아, 걸기 걸. 아, 내가 생각하면 저도 다 맞춰. 한 발 느려. 네, 넘겨줘, 넘겨줘. 바로 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야, 우리 육칭 빨리 없대요. 이오이오. 지민아 정국이. 이오이오가 뭐야? 경찰차 소리 이영요옹. 아닙니다. 아니에요? 귀엽게 발음해. 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 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요요요. 하나 주세요, 파이팅. 요요. 아, 지민아 정국이 이리온 이리온? 영어식으로. 지민아 정국이. 이거, 이거. 힙합을 좋아했네. 투팍이다, 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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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쌤아 파이팅. 예. 못생겼어, 못생겼어. 제이형 잘하셨지? 네. 제이형 잘하셨어. 싫어 싫어? 거의 비슷한 느낌이. 제이형 잘하셨어요. 제이형 잘하셨어. 제이형 잘하셨어요. 제이형 잘하셨어요? 미워 미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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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미워야? 왜 미워 미워지? 걸어. 형, 함부로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 나가보라, 빨리. 아, 제가 아깝다. 자, 한 번 했어요. 선생님, 혹시 경상도 분 계신가요? 네, 저요. 경상도 분 계신가요? 있죠. 사투리 키즈예요. 오케이, 사투리 키즈예요. 아, 이거는. 사투리 키즈예요. 오케이, 사투리 키즈예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해 볼게요. 해 볼게요. 오케이. 경상도와 전라도와 강원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깔아지면서. 나나나나. 아, 그냥 양상. 경상도. 서투리 키즈예요. 경상도. 주세요. 하나, 세, 파티. 나 안 보여. 안경 썼다. 쉬다. 쉬다.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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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쇠그룹. 뭐라고? 쇠그룹. 쇠그룹 뜻이 뭔데? 쇠그룹. 뜻이 뭐라고?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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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라고, 시다? 뭐라고? 시다, 시다. 이게 뭐 레모나 먹을 때 뭐. 시다라고. 시다라고. 이거 유명해서 알아요. 저걸 어떻게 알아요. 다음 문제 주세요. 짐그룹. 화이팅. 대피다. 대화라고요. 우리 대화라고요. 아, 이건 쉽지. 오케이.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사라지. 쇠그룹. 지민이 형 정부에. 지민이 형 정부에.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애살이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애살이 있다? 애 때다. 제인사 선생님. 하나 전에 빠졌어요. 뭐였지? 젖살이 안 빠졌다. 그러니까 약간 애 때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젖살이 아직 안 빠졌다. 지급 따라서 찐. 네. 어려보인다? 네. 살 좀 있네. 지민이 형 정부에. 주인이 형 정부에 빠졌어요. 애 티가 난다. 장상환. 장상환. 들려드려요? 지민이 형 엄청 애살이 있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맞다. 지민아 정국이. 하나 둘 셋 빨라스입니다. 얘 좀 막아꼈다. 제이형 차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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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있다고 애교 있다고. 차 꼈다고. 아, 애교 있다고. 잘 꼈어요. 아, 이때다. 야, 뭐 막아꼈다. 우리 우리 막아꼈다. 염마살. 막아꼈다. 염마살 이런거죠? 근데, 형 애살이다라는 말이 딱 봐도 나쁜 말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살 있네. 아, 내가 막아꼈다. 다음 문제. 티미하다. 이거 영어 아냐? 티미. 아, 지민이 정국이. 티미하다. 티미하다는 처음 들어보여. 티밍? 티미하노. 티미하노. 제이형 차 갔다. 제이형 차 갔다. 아, 진짜. 티머니 충전하다. 지민이야 정국이. 터무니없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뭔가 나사 하나가 빠졌다. 니온을 왜 이렇게 티미하노? 맞잖아요. 정답. 역시. 아, 이거 너무 불리하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티미지 한번 네이티브로 한번 해주세요. 니온을 왜 이렇게 티미하노? 오. 야, 멋있다. 담백하네.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해봤거든요. 제가 사투리를 다 쓰면서 야, 내 말투 어떻게 넣어? 이러니까 이거 완전 서울말이다. 진짜. 진짜로. 서울 사람 다 됐네. 제가 이랬어요. 내 흙수로 지금 사투리 다 써가지고 지금 니랑 말하고 있다 아이가 이랬는데 니는 서울말의 뒤에 가만 붙이고 있다 아이가. 아이가. 아, 어렵다. 왜 저런 말들이 있냐? 아, 잘한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나 준비를 했냐? 여러분들이 광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과. 어.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뿐이십니다. 아따, 브라더. 알았어. 아, 나 브라더. 야, 브라더가 전라도 서투리. 아따, 브라더. 이게 뭔 일을 왜? 야, 봐봐. 니는 미래학 스테이 까마가야. 아, 쇠.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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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아니, 아니. 근데 전라도는 여기 디테일하잖아요. 아미 여러분. 1365 244. 아따, 뭐 하냐. 빨리 안 한 거. 야, 전라도 기대한다. 몰라, 근데 자세히. 자, 전라도. 첫 번째 문제. 전라도역. 한컷이.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예쁘게. 귀엽게 생겼다. 그걸 뭐라고 하자? 매력있게 생겼다. 아, 매력있다, 매력있다. 세웅, 난 널 믿고. 야, 되게. 말이 매력 있네. 야, 눈이 있네. 뭔가, 뭔가 귀여움이 껴있다. 이런 것 같아서 귀엽네. 귀엽다. 귀엽다. 아, 맞을 것 같아. 아따, 아따 붙이면 다 되는구나. 아, 몰라요, 몰라요. 아따, 귀엽다. 아따, 귀엽다. 다음에 갑니다. 잠을 쉬다. 와, 이거 몰라. 잠을 쉬다. 잠을 쉬다. 잠을 쉬다. 잠을 쉬다. 잠을 쉬다. 졸리다. 잠이 온다. 지민아야, 정국이. 잠을 쉬다. 이거 참. 잠을 쉬다. 그냥. 이 말. 잠을 쉬다.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제이홉 잘 만들었다. 아, 애매하다? 아, 진짜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봐요. 아니, 잠을 쉬다. 아니, 잠을 쉬다. 제가 통화로,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오, 잠을 쉬다. 아, 지민아야, 정국이. 놀라가지고. 놀라 자빠져버리겠다. 약간 이런. 이미 놀랐는데, 아니, 놀라 자빠지겠다. 아니, 이게. 제이홉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전화 샀어요. 아, 잠을 쉬다. 아, 잠을. 잠깐, 나도 할 거야. 아, 잠을. 스피커폰 해줘. 엄마, 엄마도 못 와줄게. 들린다. 아, 엄마가 그, 자명에서 안 터진다 했었는데, 자기 핸드폰. 해면 되죠. 아까 지금, 아까 지금 또 사투리냐. 형, 그 상환 찬스. 자, 형만 들어, 형만. 전화 찬스 지금 쓰고 있어요. 친구한테 해볼게, 그럼 친구한테. 아, 잠깐, 잠깐, 잠깐. 나 먼저 했어. 아니, 먼저 쓰시는 분 인정해드릴게요. 잠시나, 이거 엄마도 모르면 대박이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해마 형. 나도 엄마 전화 안 받았네. 야, 아빠, 아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진짜 아빠. 아빠 안 받아. 아빠 안 받아. 아빠 안 받을 수가 없어. 잠을 쉬다. 제이홉 잘 만들었지? 네. 기절할 것 같다. 형이다. 오, 진짜? 왜, 왜, 왜. 오, 진짜? 왜, 왜, 왜. 왜 맞았지? 왜 맞았지? 어, 아빠. 아빠. 어, 아빠 그 전라도 사투리에서 잠을 쉬다가 뭐야, 잠을 쉬다? 어? 잠을 쉬다. 잠을 쉬다? 아, 몰라. 잠을 쉬다? 잠을 쉬다? 처음 들어봐? 그치? 신조아.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아버님 국어 교사 아니죠? 국어적 교사 신조아. 문학 선생님이신게. 야, 제이홉 내가 맞췄어. 뭐예요? 기절할 것 같다. 어, 진짜? 아니, 정확한 뜻이 뭐예요? 까무즈. 진짜 어렵다, 이거는. 전라도 사투리가 좀 생소해. 아, 진짜 생소해. 몰라. 땀이 나, 땀이 나. 아, 나 땀 나. 꽃발. 꽃발. 주민아 정국이. 꽃발. 주민아 정국이. 꽃발. 주민아 정국이. 꽃발. 꽃발.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이렇게. 이렇게. 제이 형. 제이 형. 꽃발. 아니, 제이 형. 나 주민아 정국이. 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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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발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 말 아니지 않아? 뒷꿈치를 든다. 꽃발. 까치발 아니야? 그래. 까치발. 다음으로 갑니다. 내 처음부터. 제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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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아? 깡깡하다. 깡깡하다. 좀 깐깐하다고. 제이 형. 몰라. 어딨다. 지이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깡깡.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깡깡하다? 제이 형 전화. 제이 형. 대답해. 깡깡하다고. 되게 단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깡깡. 되게 깡깡하네. 말했잖아. 깡깡하다고. 이거 왜 깡깡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깡깡. 설명해야지. 깡깡하다고 이러면서 보면 어떡해. 포비씨가 답답해. 그래. 오케이. 맞아. 깡깡하다고. 깡깡. 문제 3개 나왔습니다. 갑니다. 체육 잘랐다 찐! 체육 잘랐다 찐! 자. 포도씨? 포도씨. 포도씨? 포도씨. 나도 포도씨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요. 체육 잘랐다 찐! 혹시. 혹시. 하나 더 화이팅! 체육 잘랐다 찐! 네.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포도씨. 진심이야. 광주. 포도씨. 진심이야. 야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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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포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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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다 저 형 때문에. 기민아 정국이. 포동포동하네. 아. 기민아 정국이. 네. 약간 사뿐히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그시. 아니 아니. 사뿐히. 약간 느낌은 뭔가. 비싼데. 파란색 파이팅! 지그시. 아 이거 했구나. 포도씨 할 때 바라봤다. 2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포도씨. 지민이의 정국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니지. 지민이의 정국이. 코에 비싸지. 살금살금. 비슷한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최영장의 정국이. 설레서 나는. 아니. 아니 근데. 소중하게 여기. 조심스럽게 많이. 이렇게 늘 사랑하네요. 어렵게랑 조금 더 맞을 것 같네요. 어렵게요? 겨우가 맞죠? 겨우. 다 주셨죠?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약간 포도씨라는 말을 써요? 포도씨. 네이티브가 아까 포도씨 했다. 약간 이런. 겨우 겨우 했다고? 아 겨우 했다. 힘들게 했다. 포도씨 했다. 포도씨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긍극히 했다 약간 이런 거구나. 포도씨가 아니라는 실망이에요. 전전 긍극히 했다. 긍극히 했다. 진짜 어렵다. 이제 10점. 오케이. 눈앞이 있어 지금. 야 이거 맞추면 무조건이다. 강원도. 강원도요? 강원도요? 강원도 경쟁도 위가 넘치는. 자 강원도 갑시다. 가재나? 하랑자 화이팅! 하나 둘 셋. 가재나? 아 지민이 형. 가자. 어 아니야? 돌아가자. 좀 힌트를 주세요. 뭔가 부산지 뭐 명산지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이거 진짜 모르겠다. 가재나 숙제가 많은데 또 숙제를 줬어? 하랑자 화이팅! 아 엄청! 아 지민이야 정국이. 갑득이 나. 정답! 와 맞아 맞아 맞아. 와 매점 좋아. 와 25점에서 또 뺏겼어. 25점이야? 자 자몽 자몽. 채영아 또 뺏겼다. 아 이래서 10점이구나. 가재나 어렵다. 나 자몽 좋아해. 와. 자 다음. 소나는 1초 듣고. 아 이거 날씨. 1초 듣고. 아 이거 날씨. 아 이거 날씨 진짜 못해.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거 약간 희철이 형님이 진짜 다르잖아. 이거 잘못한다. 나 노래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몰라. 나도 노래 몰라. 옛날 노래 해야지. 아 홍성 제발. 주민이야 무미. 주민 사장 진. 주민이가 무미. 주민應 보여줘. 확 warming. 좌 leicht комп sailing 일전 thứ 5시에 자신이 널 짓는 것 같아. 스isi은 저거 조용히 잘하는 esa 두재 감사합니다.